안녕하세요 리더스 코스메틱 모델 양세종입니다 이번 한 해에도 여러분들과 제가 드라마를 통해서 쉼없이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리더스 코스메틱에서도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피부에 좋은 제품만 선보이는 리더스 코스메틱처럼 저 양세종도 새해에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도 양세종과 리더스 코스메틱 사랑해 주실거죠? 2018년도 새해에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 꼭 이루어지시고 건강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부만봅니다 리더스 코스메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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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더스 코스메틱